네 안녕하십니까 마크다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확장 신텍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다운 전체 유튜브 동영상에 대해서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리스트로 소프트웨어 툴타임 마크다운 찾으시면 아래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플레이리스트를 사용하시면 순서대로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마크다운 익스텐디드 신텍스인데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마크다운 가이드.org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애톰 에디터에서 마크다운 프리뷰 인헨스 드라고 하는 모듈을 설치한 상태에서 제가 데모를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크다운 가이드 홈페이지에서 여기 보시면 베이직 신텍스 지난 시간 배운 것에 익스텐디드 신텍스를 눌러보시면 이제 익스텐디드 신텍스가 나옵니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설명이 베이직 신텍스 가지고 서버 쓰다 보니까 기능들이 더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추가 기능들을 추가를 했대요. 그 추가한 기능 중에는 테이블, 코드 블록, 그 다음에 신텍스 하이라이트, 그니까 코드의 문법에 따라서 뭐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URL을 오토 링킹 해주고 그 다음에 풋노트, 그니까 주석이라고 하죠. 주석 같은 걸 넣는 기능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럼 좀 이상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봐요. HTML 같은 마크다운 랭기지가 복잡해서 라이트웨이트로 만들었는데 자꾸 기능을 추가해서 복잡하게 해지면 도대체 왜 마크다운을 쓰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마크다운 랭기지를 쓰면서 요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가지고 쓰시면 굉장히 아이고 편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HTML로 테이블을 만드는 것보다는 마크다운으로 테이블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어요. 하여간 이 마크다운의 그럼 Extended Syntax는 어떻게, 어떤 툴들이 지원하느냐. 대부분의 툴들이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툴들이 지원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마크다운 랭기지 문서를 HTML로 컨버전하는 마크다운 앱이나 마크다운 프로세서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면 HTML로 변하고 나면 HTML 파일을 웹브라우저나 HTML 뷰어 이런 것들인 뷰어를 렌더링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마크다운 파일을 HTML 프로세싱 해주는 루틴에 이 Extended Syntax 기능들을 추가하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크다운 앱이나 엔진들이 이런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크다운 랭기지를 확장한 변종들이 이렇게 나타났고 그 중에 일부들이 공통으로 쓰이는 Extended Syntax으로 뭐라고 할까 누가 특별하게 이렇게 법률로 이게 표준이야 라고 정한 건 아니고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Common Sense 그러니까 이 정도는 상식선에서 같이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크다운 프로세서들 여기 보시면 이 마크다운 프로세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마크다운 프로세서들이 있어요. 보시면 배쉬로 되어 있는데 마크다운 배쉬 이건 뭐냐면 마크다운 랭기지를 집어넣어 주고 이 배쉬를 실행하고 나면 HTML이 아웃풋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건 대부분 그렇죠. 이건 C로 짰다는 얘기도 되고요. C샵으로 짜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킨스킵 그리고 이런 랭기지도 있네요. 고 랭기지로 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자바로 짠 것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로 다니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우는 추가된 Syntax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배우들이 지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C샵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크다운 인헨스드, 프리뷰 인헨스드, 이 소프트웨어들도 이런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것을 Git에서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 그래서 오늘 배우는 확장목법은 대부분의 Git 서버들, GitLab, GitHub 같은 데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GitHub 플라이버드 마크다운이라는 게 있죠. GitHub는 GitHub 자체에서 쓸 수 있는 마크다운 신텍스를 굉장히 많이 추가해 놨어요. 그런데 이런 추가해 놓은 기능들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면 내가 GitHub에서 프로젝트를 가져다가 다른 Git 서버에다 옮겨 놨을 경우에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직접 이제 해보면서 확장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배울 것은 테이블인데요. 테이블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신텍스를 파이프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대시키를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지금 테이블이 금방 딱 하고 보였죠?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갈라져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부분이 말하자면 신텍스와 디스크립션이 제목인 거예요. 어? 그러면 행에 제목이 없는 것은 만들 수 없느냐? 예를 들면 이거를 이렇게 지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표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설명해도 테이블을 넣기 위해서는 세 개 이상의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만들어서 컬럼의 제목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제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 제목을 그러면 이걸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지우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워도 역시 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있어야 되고 어? 난 반드시 제목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이렇게 비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는 그래요. 비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셀의 크기는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그럼 여기는 난 작게 만들 수 이렇게 줄이면 작아지는가? 보시면 하나도 변경되지 않죠.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에다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면 AAA 하고 추가하고 여기다 꺽셀 하나 집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만들어지면 표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에러가 생기면 표가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짝이 맞아야만 맞아야만 표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것 같은데 원래는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파이프가 들어가야 되는데 파이프가 안 들어갔죠? 그런데 그 정도는 뭔가 커버를 해주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는 이 대쉬가 있는 부분들을 생략하거나 그러면 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로 표를 만드는 게 물론 이렇게 바로바로 보면서 체크를 하면 표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표를 만드는 게 굉장히 난 복잡한 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마크다운 테이블 제네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뭐 마크다운 들어가 볼게요. 마크다운 테이블 제네레이터에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마크다운 신텍스로 테이블을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툴들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표를 만들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숫자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은 알라인먼트 그러니까 좌측 정렬, 중앙 정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정렬을 하고 싶을 때는 콜론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맨 앞에 왼쪽으로 하면 왼쪽 정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다 다 넣으면 양쪽에다 다 넣으면 중앙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에 오른쪽에 넣으면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숫자 같은 경우에 좋겠죠. 2000 뭐 여기는 400.00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워드 프로세서나 이런 좀 복잡한 기능들은 점에다가 이렇게 맞추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좌우 포메팅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텍스트에 텍스트를 이탈릭이나 볼드로 만들고 싶다 할 때는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를 스타 스타 해놓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 이탈릭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바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웹 주소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링크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겠죠. ibm.com 이런 식으로 넣으면 이게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링크로 이런 기능들은 사실은 오리지널에 있는 기능이 아니라 익스텐티드 기능이에요. 익스텐티드 기능들은 이런 것들은 작동을 하지만 코드 블락 코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코드는 이렇게 넣죠. 백코트를 하고 AA 하면 백코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좀 뒤에 배우실 텐데 코드 블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코드 블락은 코드 블락은 테이블 안에다 집어 넣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 블락뿐만 아니라 리스트 그 수평선이죠. 수평선 이미지 그 다음에 HTML 태그 같은 것들을 그 다음에 제목 이런 것들을 테이블 안에 집어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것 같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필요에 따라서는 이 파이프를 텍스트로 써야 한다. 그럴 때는 Escape 캐릭터가 있다고 했죠. 백슬래시 한 다음에 파이프를 쓰시면 파이프를 쓰시면 파이프라고 하는 글자 타이틀 옆에 파이프 보이시죠. 이 파이프 글자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Escape 캐릭터를 써서 백슬래시 쓰고 쓰면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이 펜스트 코드 블락인데요. 코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장 안에서는 문장 안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백코트를 넣어서 썼었죠. 그죠. 예를 들면 여기에 얘는 코드입니다. 그죠. 코드 한글로 써지네요. 코드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됩니다. 굉장히 길게 코드를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백코트를 세 개를 씁니다. 그럼 이후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코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가 코드 블락으로 설정되고 그런 다음에 이것들은 코드가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한 줄로 하고 하나씩 넣고 코드다 라고 선언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줄 바꾸미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줄로 보여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한 줄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줄바꿈도 하지 마라 라고 할 땐 백코트를 3개 씁니다. 이렇게 백코트를 3개 씁니다. 줄바꿈이 안 일어난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코드 블락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백코트를 3개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백슬래시 같은 걸 넣으시면 되겠죠. 백슬래시를 넣으면 여기는 이제 백슬래시를 넣어서 코트 3개가 들어갔으니까 코트 3개가 들어갔고 이제 더 이상 코드 블락이 아닌 거죠. 그쵸? 요거는 이제 끄트머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드 블락이 아니야 백슬래시를 넣으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쵸?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Escape Character 이거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텍스 하이라이팅인데요. 신텍스 하이라이팅이란 건 뭐냐면 문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써놓은 코드 블락이 무슨 랭귀지이냐에 따라서 색깔을 좀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건 지금 이제 JSON이죠. JSON이니까 JSON이다 라고 써지면 이렇게 써집니다. 여기는 회색으로 써지고 스트링은 초록색으로 숫자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써지네요. 그러면 다른 랭귀지는 어떻게 하나요? 네. 뭐 예를 들면 C 언어다.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C라고 씁니다. C를 쓰면 C 언어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이게 메인 함수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이제 함수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색깔을 갖게 됩니다. 여기 이제 백코트 3개 다음에 언어를 쓰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무슨 언어가 지원되나요? 굉장히 많은 언어가 지원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쓰는 특별한 랭귀지가 있는데 여기 마크다운에서 지원을 안 해요. 마크다운 익스텐디드에서 지원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신텍스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하고 싶어 그런 것들을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다음은 각주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주 풋노트라고 하죠. 직접 사용한 코드를 보고 써놓고 설명을 할게요. 각주는 어떻게 닿느냐 하면 캐럿이라고 하죠. 윗걱셀 이렇게 된 윗걱셀을 사용해서 각주를 만듭니다. 여기다가 이 코드를 그대로 카피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여기 샘플이 있습니다. 각주 1 하고 됐죠. 그렇죠. 그리고 각주 1이라고 하는 순간 각주 1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브라켓트와 꺽셀가 이 밑에서 나오게 되고요. 이 1과 2에 대한 설명은 맨 밑에 맨 밑에 붙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맨 뒤에 주석으로 이렇게 1 2가 붙게 됩니다. 이게 1 2가 붙게 되는데 왜 여기는 꺽셀 빅노트라고 그랬는데 빅노트라고 돼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1 2 3 4로 이렇게 그 주석을 각주를 만드는 것보다 여기는 빅노트 여기는 예를 들면 퍼스트 풋노트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편할 때는 이렇게 꺽셀 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브라켓트 쓰시고 캐럿 쓰시고 사이테이션 하시고 만들면 된다. 이거 그냥 이 example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PDF 변환을 할 때 이게 페이지의 끝에 나오는지 아니면 완전히 문서의 끝에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풋노트 쓰는 거 배웠습니다. 이제는 제목에다가 앵커를 달고 그 앵커로 링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 위에 제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레벨 레벨 3가 있네요. 레벨 3에 다가 브레이스를 열고 샵 해요. 샵 한다면 이걸 그냥 거기다 늘 아이디를 넣습니다. 벌리는 겁니다. 앵커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앵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링크를 다는 방법 배웠잖아요. 예를 들면 go to 레벨 뭐 이렇게 3 꼭지애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괄호를 바로 열어서 붙이죠. 그 다음에 샵 샵 뭐 있죠? 레벨 언더바 3 였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네. 그럼 볼까요? 클릭해 볼게요. 레벨 3 로 딱 오죠. 그렇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에다가 아이디를 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디를 써서 이동하게 만드는 것 링크 다는 것 이거 한꺼번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용어를 데피니션 하고 싶다.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 어떤 용어를 쓰고요. 바로 여기다 쓸게요. 어떤 용어를 쓰고 거기다가 줄 바꾼 다음에 콜론 한 다음에 정의를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의를 하고 근데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두 개 있을 때는 콜론 하고 콜론 하고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렌더링이 돼요. 첫 번째 용어는 정의가 이겁니다. 두 번째 용어는 정의가 이것과 이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그런 파트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보시면 HTML로 DL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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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컨버전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잘 보시면 이걸 렌더링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우린 조금 다르죠. 우리는 이틀리까지 들어갔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보여지는 것의 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스트라이크 아웃은 뭐냐면 어떤 문서를 수정했어요. 수정한 것을 수정했다는 사항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그럴 땐 물결을 두 개 칩니다. 예를 들면 퍼스트를 세컨드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땐 물결을 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퍼스트가 지워지죠.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트로크가 되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트루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태스크 리스트는 어떤 일에 대해서 여기다가 체크마크를 넣고 싶을 때 이렇게 씁니다. 일반 마이너스 리스트를 만드는데 리스트를 만드는데 여기다 추가해볼게요. 리스트를 만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우고 싶을 때는 비워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작동을 하느냐 작동 합니다. 누르면 커졌다 켜졌다 해요. 그러면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여기가 바뀌죠. 소스코드가 신기한데 그렇다고도 웹페이지에다 이걸 넣었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리딩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모지는 뭐냐면 이모지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마일리라고 하죠. 웃는 얼굴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때 이모지 피하라고 들어가서 어떤 모양을 쓰고 싶을 때 이모지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이모지는 어떻게 쓰냐면 콜론 콜론 씁니다. 예를 들면 여기 텐트가 있네요. 텐트 한번 써보겠습니다. 텐트 하면 텐트 모양이 텐트 텐트 이모지 바뀝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스마일 스마일이 되죠. 그 다음에 새드 하면 새드가 됩니다. 안되나요? 새드는 없나요? 새드는 없네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스마일 이모지 피디어라는데 들어가면 다양한 이모지 에 대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정의해서 쓰시면 이런 이모지 들을 집어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뭐냐면 이것도 쓰다 보니까 필요해서 쓰는 건데요. 그냥 어떤 부분을 왜 우리 노란색 마커펜으로 칠한 것처럼 색깔을 넣고 싶어요. 그럴 땐 이렇게 이 꼴을 두 개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깔을 칠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브 스크립트는 뭐냐면 이게 아래 첨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 H2O가 있네요. H2O 아래 첨자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넣으면 H2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결 물결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아래 첨자로 내려가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물결과 물결 사이에 있는 것 틸다와 틸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래 첨자로 넘어간다는 거고요. 그럼 위 첨자는 어떻게 하냐. 위 꺽쇠 캐럿이라고 부르는 거죠. 꺽쇠로 올리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거 질문하실 분도 있어요. 그러면 수식 복잡한 수식 뭐 메스 뭐 인티그랄도 있고 미분도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걸 쓰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레이텍에서 쓰고 있는 수식 수식을 가져다가 해석해서 수식을 렌더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HTML에서 쓰는 방법인데 HTML에서 쓰는 수식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컨버전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따로 찾아보도록 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우리 여기 마크다운 프리뷰 인헨스드 제가 툴을 설명할 때 다음 시간에 수식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utomatic URL 링킹 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링크를 원래는 오리지널 신텍스 에서 링크를 다는 방법은 이렇게 했죠. 이렇게 여기다 뭘 넣고 여기다가 링크를 넣었었죠. 예를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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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따따따 아주.ac.kr 하면 이렇게 링크 아주 대학교 링크가 붙습니다. 그렇죠. 누르면 아주 대학교 홈페이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카피 떠서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URL 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URL 링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동으로 URL 링크를 만들어 주는 것 Automatic URL 링킹인데 이 기능은 Basic 신텍스가 아니라 Extended 신텍스에 들어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나는 링크가 작동하지 않고 그냥 그냥 쓰고 싶어. 그럴 땐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코드로 만들어 버리시면 됩니다. 코드로 만드는 순간 코드가 되지 링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Extended 신텍스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복잡한 기능으로 이런 툴들과 함께 어떤 더 복잡한 기능들을 쓸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맨 앞에 부분에 목차를 만든다든가 또는 수식을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